폐기 아냐 폐기? 아니구요? 진짜 한번 날아가고싶어 무과금일거야 아 정말 쓸거 없다 이 녀석 이 녀석 처음이야 등급전이 큰일이다 답답한 녀석 카드를 잃고 있어 아 나 큰일났다 너무 쏘는 사천의 병 두번이나 때려야돼 우리 종자가 죽고 말거리라고 안되겠어 신비한 화자에서 알겠습니다 아니지 화작 자 화작 야 화작 믿음직하다 좋다 좋아 다음은 삼코 여기서 지진 않겠지 그래 아하하하하 꺼져간다 그거야? 다한거야? 흑점쟁이 그걸 왜가지고 지쳐 전산데? 소용돌이 이 데미지 줄라고? 녀석 꺼져라 야 야 야 보통의 만버림쳐라 보통의 만버림쳐라 이 화작 굉장히 사기처럼 보이지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너무 사기 스킬 아니냐고 법사 사기 스킬 아 아 종자 종자 2딜 그 다음에 무려 강력한 물의 정령 법사의 친구 냉법이면 언제나 무한으로 뽑을 수 있는 물의 정령이죠 이거 이제 얼기 시작하면 당신 선도 멋있어 무기 든채로 그냥 녹게 될 것이야 수액괴물 나름 머리를 썼구만 집안은 귀여운 녀석 아 서리 바람 강력하게? 죽어 이거 무가 금 나도 무과금이거든? 저도 무과금이에요 여러분들 불쌍한게 아닙니다 지금 치열한 전투로 하고 있다고 지금 야 악랑이 되게 쎄네 되게 좋다 악랑이 큰일났네 고마워 하필25급에서 풍얼랭이라는 강력한 적을 만날 줄이야 제가 그 유명한 한국섭에서 15급이 입니다 여기는 여기로 치면 한 C급 정도 되죠? 한 5급 정도 될라나? 다음에 화작으로 이걸 죽이고 다음에 톡톡 치겠지 뭐야 이거 마격 아 정말 뼈 아프다 원래 한국 섭이라면 물정력 마격 맞으면 감사한데 아 저 별로 센 게 없는데 나 큰일 났네 굉장히 뼈 아프다 도발이에요 이거 도발입니다 아직 피는 비슷해 근데 방심하면 안 돼 지면 굉장한 수치다 역시 화연포가 좋아 한 명의 북미우저더 어! 뭐야 이거 뭐.. 요즘에 더 좋은거 나왔는데 야유꾼 고약한 야유꾼 나왔는데 아아 아하하하하하 업사가 좋긴 좋네 선 드로이하셔야죠 아하하하 아하하하 손 드로 했었어도 얼음 한살 나왔겠네 아시아로 이덱 가져가자구요? 여러분들 못가져가 이덱 커다란 총을 가져왔지 안통이 아시아에서 공항에서 바로 걸립니다 저거 커다란 총을 가져왔지 죽일까? 저거서 싸워라 머저리들아 미안합니다 전사님 무기 하나 없으시네요 쓰읍 서리 늑대 부족이 간다 소비 뭐야 돌진? 어어 아아아아아앜 어어 빌룡 잡았구여 으으으으으으 pues 우어쓰 아 뭐 낼게 없네 내 분노를 불안해! 봐주자구요? 여러분들! 나 그럼 나 어떡해! 나간거 같은데? 게임 삭제했다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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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양심 때문에 가슴 악방하셨는데 아니 배 만지니까 배고파가지고 죽아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 bre 흐흐흐흨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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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만하네 아..이거 북미서비스 살까요? 여기서 다다칠만했는데 여기서 지르는게 어때요 이거? 아 여기 좀 살만한거 같아 여기 좋은거 같아 여기 여기서 지르면 되는거 아니야 이거? 여기 투기장도 되게 할만하고 여기 여기 좀 살만한거 같아 여기 여기 좀 살만한거 같아 여기 잠깐만